오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1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고추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강단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 되었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착각의 연속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착각은 자유지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착각은 혹시나 하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도 어렵기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복권도 사기도 하고 혹시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근거 없이 자신은 무조건 잘될 것으로 생각하는 착각 노래 가사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될 거야 잘될 거야 걱정하지 마 다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잘될 거야 그냥 한번 웃어봐 다 잘될 거야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나한테 속을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다 보니 알게 모르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아담 하하가 범죄한 이후에 두려워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혹시나 하고 숨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나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다윗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했나 봅니다 그러나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139편에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이런 혹시나 하는 착각 말고 역시나 하는 착각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뭇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뭇 덕분에 내가 이렇게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착각해도 좋은 건 역시나 하나님 앞에서 최고 가치 있는 존재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역시나 나는 미래 살릴 플랫폼이고 미래 살릴 파수망대고 미래 살릴 안테나다 라는 그런 착각 계속해도 좋을 것입니다 플랫폼이 무엇입니까 보좌의 힘을 누리는 나의 영적 상태 어떻게 보면 나의 영적 정상 상태를 말합니다 파수망대는 시대의 재앙을 맞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눈 바로 현장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안테나가 무엇입니까 2, 3, 7과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후대가 2, 3, 7과 맞으면 세계는 당연히 살아나게 된다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러한 글로벌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안테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도 역시나 혹시나가 아니고 역시나 착각 속에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 영광, 충만, 풍성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무궁무진하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러한 단어, 이러한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의 현실은 어떠한가 차디찬 감옥입니다 역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착각하고 삽니다 한참 또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이지만 풍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것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유가 어디 있는가 헤븐니 블레싱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헤븐니 블레싱 1, 2 헤븐니 블레싱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디찬 감옥에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헤븐니 블레싱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제 뇌리 속에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또 가사가 있습니다 바로 헤븐니 파워, 헤븐니 탈렌, 헤븐니 미션 가지고 사는 자 이것이 바로 헤븐니 블레싱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자일 겁니다 이 헤븐니 블레싱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헤븐니 블레싱 이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전혀 다른 그런 차원의 삶을 산다 감옥에 있든 어디 있든 몸에 어려움이 있든 가정에 어려움이 있든 그런저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손에 붙잡혀서 사는 그런 헤븐니 블레싱의 응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바로 헤븐니 블레싱은 보좌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시군관 추월이오 2, 3천날의 빛을 발하는 그런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헤븐니 블레싱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만 되어지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덤벼들죠 괴개를 부립니다 그런데 사단은 생각할 겁니다 혹시나가 아니고 역시나구나 이 사단의 괴개는 계속해서 파고듭니다 소론적인 것 즉 문제와 사건 환경의 모습을 바라보게 만들고 혹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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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혹시나가 아니라 역시나다 너는 내가 정말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독특하고 참으로 멋있는 존재다 그래서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너의 실상을 바라봐라 HB 헤븐니 블레싱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이 주신 헤븐니 블레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택함과 양자 즉 하나님 자녀된 축복입니다 우리는 장세기 3장 속에서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타락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어진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헤븐니 블레싱인 것입니다 이렇게 택함과 양자의 축복이 그대로 현실 가운데서 누려질 수 있도록 미래의 삶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표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신학 핵심 사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예수님이 구속하셨다는 예수님이 구속사에게 중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헤븐니 블레싱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헤븐니 블레싱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고 성사함의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원리스가 되어지고 정말 완전 원리스를 우리가 체험함을 통해서 강당과 정말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원리스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당연히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주셨기에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들 그래서 그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음을 우리가 찾고 누리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꼭 붙잡고 언약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보좌하고 현장을 보좌하고 세상을 보좌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량 값을 치르고 다시 사고 다시 사서 자유를 주는 그런 성량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의 피값으로 완벽하게 죄 가운데서 해방받았고 이제는 자유인으로 이제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완벽하게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참으로 상속권까지도 주어지는 이런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6장 17절 20절에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스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죄 가운데 빠져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또 세상적으로 돌아가서 혹시나 하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불순종한 상태,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말씀을 거역하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장세계 3장 상태를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 죄는 정말로 놀랍게도 치명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영벌의 심판, 그것이 바로 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량 곧 죄사함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 10장 12절로 14절은 오직 그리스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지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 대석과 부활승천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7절로 18절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는 이라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양을 잡을 필요 없고 그리스도 언약 아니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늘 각인 뿌리 체질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해결되어진 이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시 누린 가운데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이제는 하나님 자녀 축복의 자녀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추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업사무신 축복입니다 오늘 8절로 10절 보시게 되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냥코 죄삼의 축복을 받은 그런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다른 말로 이야기해야 되며 원뜻은 예수 그리스를 다시 머리되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머리 교회의 머리 우리의 삶의 머리는 다 예수 그리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통일되게 하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완벽하게 통일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생역번선 충만 정복 다스림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를 통해서 완전히 정복되고 누려지는 통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는 것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24 하시는 것이 이것일 것입니다 바로 2, 3, 7 나라 5천 종족 복음하라는 것 바로 재통일의 역사가 이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죄사함 속에서 완벽하게 해결함 주셔서 미래살릴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드는 길을 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모든 행복이 있고 여기에 모든 응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강단을 붙잡고 정말 이 당연과 필연과 절대를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죄사함에 축복을 주신 본질적인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또 택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구원 받고 이러한 모든 스케줄 시간표를 다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도록 때가 찬 경류를 통하여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그대로 실현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 가운데 인도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어느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작정과 예정 속에서 우리들을 기업이 되게 하셨다 정말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 천국 열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의 특권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편 127편 3절에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기업이다라고 기업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재산 바로 우리 자신인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토록 이토록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 삼으셨다는 말을 핵심적으로 로마서 8장 17절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음복이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택함을 통해서 마음복에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스케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237 빛을 발하는 절대 여정 가운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되고 중요한 것인가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된 우리의 전부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해븐리 블레싱을 삶의 현장에서 24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23이 아니고 24를 체험하시다가 25에 정말 나에게 예비된 독특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온전히 누리시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주욕으로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우리 인생의 천명 소명 사명이 237 나라 5천 종족 보금화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안고 서는 것 우리가 먹고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접하는 우리의 24는 바로 237 나라 5천 종족 보금화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죄사함에 축복도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기업 삼으신 축복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한신학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가장 향기로운 선물이다 우리가 늘 이렇게 향기로운 선물로 24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24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향기로운 선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오늘 말씀 본문 마지막에 나와 있다시피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져서 이삼 천나라 오천정복 복음에 그런 주역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추건합니다 이삼 천나라 오천정복 복음에 분들과 함께하는